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운대우 쌍둥완과입니다. 아직 무료인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용산에서 출발하는 기차로 홍성역에 도착 서산시에서 제공되는 해설사와 버스로 황금산 몽돌해변 코키리바위 3길길포항 서산시지투어를 했습니다. 서산시 대산업 독곡리에 위치한 황금산 정산은 156미터이며 해변으로 내려오면 몽돌해변, 코키리바위와 금을 캤다는 동굴 등 멋진 서산 칠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인공업 장군이 고기를 몰아온다는 풍부한 황금어장이라는 데서 연유하여 황금산이라 합니다. 주변의 서교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기업체들과 서산시에서 인공업 사당에 더 진솔한 제사를 지닌다 합니다. 몽돌해변과 코키리바위로 유명한 황금산은 인공업 장군이 사당입니다. 장군은 병자고란시 명나라 청나내에서 탐내고 기계가 넘쳤던 젊은 무장으로서 명나라 편에선 의리를 중시하는 장군으로 영모 함정으로 김자겸 일장에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사나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부족한 영상과 하모니카 연주로 이선희님의 제의 얘기를 넣어보았습니다. 아마추어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 부탁드리며 보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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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